신천지 때문에 많은 자녀들, 아내, 남편,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장노님 같은 경우도 이 피해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피해를 입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신천지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금 데려오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셨을 것 같은데 이 신천지 그들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한 이유는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를 보면 특히 그들이 지금 가장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구성원들이 지금 24만 명 중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12만 명이 넘어요. 청년들만. 그런데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야 뭐 사실 그분들이 구원이라는 그런 거라다 좀 내려놓고라도 그분들은 어차피 세상을 오래 사셨으니까 뭐 크게 좀 아까운 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앞으로 정말로 이 나라를 짊어지는 그런 기둥되는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한 번 빠지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나는 정말로 내가 과학자가 돼서 정말 좀 큰일을 해보겠다는가 다른 그런 꿈이 있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들어가게 되면 신천지는 어쨌든 어쨌든 그 자기들이 이 땅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은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신천지 그 일에 올인하게 되면 그 역사말에는 그 세계 각국에서 신물들이 금, 부하를 다 싸들고 자기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거기서 왕노릇을 한 번 배분돼서 그 통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 사회적인 거 이런 자기 개인적인 이런 공부나 이런 스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쪽으로 공부나 이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신천지만 오직 신천지 활동만 하면 정말로 그 큰 일을 큰 목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잊어버린다는 게 자신을 갖다가 잊어버린다는 게 가장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까. 물론 바보는 아니고 정말 똑똑한 애들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포섭 대상에 구분을 쟤잖아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정말 이렇게 성폼도 착하고 얼굴도 외모도 그렇고 하여간 그 학식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어디 가서도 정말 지금 내놓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포섭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착하니까 순진해서 그 사람들을 말 듣고 빠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가면 그러면 저희 얘기가 가나고 길다보니까 또 방향이 바뀌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다시는 솔직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아깝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예요. je이 청소에 안타까운 것 같고 또는 그냥 세거에 안타까운 결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